안녕하세요 즐거운 뜨개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그레니스케어 티매트 뜨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1번 영상을 보시면서 그레니스케어 1개를 완성해 오시구요 계속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그레니스케어 연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먼저 모티브 1개를 뜨신 후에 두번째 모티브부터는 마지막 3단을 떠가면서 첫번째 모티브와 연결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연결의 포인트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너 부분, 사슬 5코 공간, 사슬 5코 공간, 그리고 코너 부분 이렇게 4개의 포인트에서 연결을 해줄거에요 그럼 저희는 첫번째 모티브는 끝까지 완성하고 두번째 모티브부터는 마지막 면을 완성하기 전에 대기하셨다가 연결해 가면서 완성하시면 됩니다 네, 모티브 연결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코너를 2개만 완성하고 세번째 코너에서부터 연결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코너에서는 한길긴뜨기 5개 세트만 뜬 후에 여기 보이는 첫번째 모티브와 연결을 하도록 하겠어요 네, 모티브를 이렇게 한길긴뜨기 5코만 뜬 후에 연결을 하겠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길긴뜨기 5코 뜬 후에는 사슬 5코를 떠 주어야 하는데 사슬 5코 대신에 먼저 2코만 떠 주세요 그리고 세번째 코를 뜨기 위해서 첫번째 모티브를 잡아 주시고 어느 지점에서 연결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첫번째 모티브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연결해도 상관없는데 연결할 지점 모서리에 코바늘을 넣어 주세요 이렇게 코바늘을 푹 찔러 넣어 주시고 좀 전에 대기중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 코를 끌어서 사슬 고리 위로 빼주세요 이렇게 끌어 올려 주신 상태로 사슬 1코를 떠 주시면 연결이 되었습니다 다른 컬러로 보여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보이죠 이렇게 세번째 사슬로 연결을 한 후에 도안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사슬 2코를 더 떠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슬 2코 떠 주시고 실 감아서 도안대로 나머지 한길긴뜨기 5코를 떠 주세요 기호도안 참조 하시면서 떠 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5코를 뜬 후에 배운대로 다음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 1코 네, 이렇게 짧은뜨기 떠 주신 후에 다음 연결 지점은 저희가 사슬 5코 공간 여기서 연결해 준다고 했죠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세 군데가 남았는데 여기에서 연결해 주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짧은뜨기 뜨신 후에 사슬 2코 떠 주세요 사슬 2코 떠 주시고 또다시 여기 사슬 공간 연결 지점으로 코바늘 푹 위에서 아래로 넣어 주시고 대기 중인 코를 끌어와 주세요 네, 이렇게 끌어 올려 주시면 코가 올라오죠? 이 상태로 세 번째 사슬 떠 주시면 연결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 연결한 것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사슬 2개 그냥 뜨고 그 다음 세 번째 사슬을 여기로 걸쳐 가지고 이렇게 떠 주시고 패턴대로 사슬 2코 더 떠 주시면 총 5코 되었죠? 이렇게 연결해서 네, 사슬 5코 모두 떴습니다 이제 패턴대로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1코 다음 연결하기 위해서 역시 사슬 2코 떠 주시고요 이렇게 다음 연결 지점에 코바늘 위에서 아래로 네, 이렇게 푹 찔러 주시고 대기 중인 코를 끌어오세요 이렇게 끌어오신 후에 사슬 1코 뜨시면 연결이 되었고요 패턴대로 2코 더 떠 주세요 그리고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1코 네, 이렇게 떴으면 연결 이렇게 된 거 보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 연결 지점을 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 감아서 다음 공간에는 한길긴뜨기를 5코 떠 주세요 2, 3, 4, 5 이어서 사슬 2코 떠 주시고 마지막 연결 지점인 여기 보이죠? 여기 코너에 코바늘 푹 찔러 넣고 대기 중인 코를 끌어올려 주시고 이렇게 당겨서 바짝 당겨 주시고 이 상태로 사슬 1코 떠 주시면 연결 되었습니다 패턴대로 진행할게요 사슬 2코 떠 주시고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5코 떠 주세요 한길긴뜨기 5코 뜬 후에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그리고 이제는 기호도안 보시는 것처럼 패턴대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사슬 5코에 짧은뜨기 사슬 5코에 처음 떴던 짧은뜨기, 빼뜨기 이렇게 해 주시면 연결이 완성되었어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여 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4개의 포인트에서 우리가 연결을 마무리 했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단을 떠 가면서 코너에서 한번 사슬 공간에서 두번째 그 다음 사슬 공간에서 세번째 그 다음 사슬 공간에서 네번째 이렇게 모두 연결을 했는데요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모티브들을 연결해 가시면 원하시는 어떤 작품에도 응용하셔서 뜨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진행된 작품의 연결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티브를 이제 2개를 연결하시거나 이렇게 4개를 연결하신 후에 이렇게 또다시 이쪽 면에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역시 한길긴뜨기 5개와 사슬 2코까지 진행해 준 후에 연결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여기 연결 지점에 코바늘 넣고 대기중인 코를 끌어오세요 그리고 사슬 3코 나머지 나머지 한길긴뜨기 5코 더 주고 짧은뜨기 사슬 2코 그리고 계속해서 네 다음 연결 지점 찾으셔서 코바늘 찔러 넣고 사슬 3코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사슬 2코 다음 연결 포인트 여기가 되겠죠 여기 코바늘 찔러 넣고 빼주시고 사슬 3코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그리고 코너 부분에는 일단 한길긴뜨기를 5코 떠 주시고요 사슬 2코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 연결할 때는 어떤 위치에 찔러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양쪽에 한 가닥씩 걸칠 거거든요 이렇게 실 한 가닥씩 걸쳐서 네 중간 지점에 코바늘 찔러 넣고 대기중인 코를 끌어오세요 이렇게 끌어 올리시면 중간 지점에 이렇게 끌어 올리시고 사슬 3코 그리고 나머지 패턴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5코 짧은뜨기 사슬 5코 짧은뜨기 사슬 5코 사슬 5코 빼뜨기 네 이렇게 연결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모티브 4개 연결한 후에 다섯 번째 모티브 연결하는 방법 보여드렸는데요 코너에서 연결하고 사슬에서 연결하고 사슬에서 연결하고 그리고 두 개의 연결 지점에 한 가닥씩 걸쳐서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 여섯 번째 모티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 연결하시고 여기 연결하시고 여기 연결하시고 여기 연결하시고 그리고 중간 지점 여기에 한 가닥씩 걸쳐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슬 공간 사슬 공간 그리고 코너 부분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크기를 계속 키워 가시면 되는데요 네 모티브 연결 방법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네 요거 작품 뜻이기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모티브 여러분들께서 프로젝트에 따라서 원하시는 크기가 될 때까지 쭉 연결해 가면서 작품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작품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샘플의 경우는 요렇게 딱 네 개만 연결해서 깔끔하게 작은 티매트로 사용할 예정인데요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크기까지 계속 확장해 나가시면 테이블 러너나 식탁 커버 커튼 등 여러 가지 작품에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샘플의 경우는 네 조금 더 얇은 실로 떴기 때문에 어 요렇게 9개를 현재 연결한 상태고요 요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결해 가시면 자유롭게 어떤 작품이든 뜨실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요 샘플의 경우는 어 두 가지 색상을 배색해서 떴는데요 핑크색과 민트 색상을 이렇게 병행해 가면서 연결해 주었습니다 네 요렇게 색상을 배색했을 경우에 어떤 느낌이 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샘플도 준비했는데요 네 역시 저는 티매트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요 샘플의 경우는 네 어 사방에 이렇게 작은 테슬을 달아서 네 티매트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테슬 뜨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 두겠으니 네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크기로 이렇게 작은 테슬 만드셔서 네 모서리에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면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테슬을 네 개의 모서리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방 모서리에 이렇게 테슬을 연결해 주니까 좀 더 고급지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작품이 마음에 드셨기 바라고요. 여러가지 작품에 예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